저희 오늘은 토크를 할 거에요 딸기농부와 여신 무슨 토크를 해볼까요 오늘 쑥스러워요 약간 이상형이 어떻게 되세요 이상형 약간 좀 그 딸기 색깔랑 잘 어울려 그 앞머리 있는 거 같아요 아 진짜요? 저랑 비슷하네요 다음은요? 저는 여신 분위기가 나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전 앞머리가 없는 사람이 좋아서 아 그럼요 전 앞머리가 너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전 앞머리가 너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전 앞머리가 너무 좋겠어요 바다가 너무 좋겠어요 너랑 같이 바다 가고 싶어요 저도 그렇게 싶긴 한데 다음은 시그널로 같이 가고 1박 2일로 바다 산채 해변 산채 저희 케미명 뭘로 할까요 추천받아 볼게요 한 번 부 부즈? 괜찮은거 같은데 부즈 부즈 소연언니? 음 아 아 여기 없잖아 아하하하하하하하 비밀즈? 어 괜찮은거 같은데? 비밀즈? 비밀즈 약간 비밀즈로 해볼게요 비밀집 포즈 비밀이에요 다 보는 사람들 지금 둘이 손 크기를 재달라고 하시는데요 안 잡기? 한번 해볼게요 뭐야 이럴 줄 알았어 진짜 비슷해요 비슷하네요 그럼 저희 한번 눈 맞춤을 해달라고 하셔서 제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다들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다 해볼게요 잠깐만 해볼게요 시작 시작 언니가 나오고 눈빛을 자꾸 발사해가지고 나 피하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둘 다 서바바이벌 프로그램 출신이니까 더 공감대가 있어 언니 조금 천천히 아 언니 잠깐 언니가 천천히 근데 우리 진짜 잘 맞아 뭔가 아까 너 보고 약간 나랑 비슷한 생각이나 생각나 언니한테 허벅지를 만진다고요 위에는 너무 빨라 벌써 시간이 아니 위에는 까먹었어요 왜 카메라에 있어 언니 조심하라고요 아 캡처 타임 좋아 우리 비닐즈 하트 하트 화장 하트 하트 아 뭐야 하트 안녕 Кто 왜 왠지 하트 안정한